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내일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. 내일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뒤에 모레는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인데, 이 자리에서 김정은의 친설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김아영 기자입니다. 꼬리에 커다란 별이 그려진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 참매 1호기.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한 실세 3인방도 이 전용기를 타고 박람했습니다. 김여정 역시 이 비행기를 타고 올 걸로 예상됩니다. 북한은 내일 박람할 고위급 대표단이 평양에서 전용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이동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. 전용기는 내일 낮 1시 반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입니다. 김여정 일행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전용기는 북으로 돌아갔다가 11일 다시 옵니다.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일정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모레 문 대통령과의 만남입니다. 문 대통령은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. 장소는 아직 협의 중이지만 경호나 예우 등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. 이 자리에서 김정은의 친서나 구두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. 청와대는 북한의 대화 의지만 확인해도 성과라는 입장이지만 남북정상회담 같은 김정은의 파격 제안이 전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 SBS 김아영입니다.